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무기나 교리, 훈련 분야에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우리 군 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. 합참의 관계자는 하마스의 유탄 발사기 F7은 북한의 RPG-7의 수출형이고, 국경 지대에서 발견된 방사포탄 신관에도 방 1, 2 표기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. 또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한 휴일 새벽 기습과 드론 선제 공격, 동력 패러글라이딩 침투 등은 북한에서 전수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